멍청이지만은 끝을 겨우 다크 너누린 양은 대화일 뿐 베이베 다크 갑니다 뭐예요 이거? 쉬어! 쉬어! 뭐예요 이게? 자 보세요 어떻게 하나 보십시오 아, 아싸리 스케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쉬라 그래 대신에 다음 주가 됐어요 진짜 그래서 한 주 쉬었으면 한 주 빡세게 굴려야죠 그쵸 하 일단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근데 왜 이렇게 안 잡히냐 진짜 인지도가 없어서? 아니야 중 해적 할만한가? 두 개 세종문화회관입니다 이때도 있었나봐요 이게 예언을 했대 실제로 진짜 세종문화회관에서 했다고 세종문화회관이 그때 했었잖아 그 대중가수들 안해준다고 최초로 했었잖아 어 티켓 매진이라는데? 해봐 일단 스타가 돼야 된다니까? 이제 좀 정신을 차릴 것 같은데? 회사 8,890만원 이게 네? 8,890만원 이게 이게 기획사 와인드로 해야 이게 돈이 딱 든다 이거 궁합방 계속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쉽네 스타력 안 되자고 스타력 안 되자고 이미 스타들이 긁는 것 같아요 얘가 정신이 형이 나와서 빠져가지고 자 비율 켜 빨리빨리 하자 빨리빨리 하자 돌립시다 잡고 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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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렇게 해도 돼요? 설날이라 칩시다 설날 따니까 아 좋습니다 계속 챙기고 다 잡아 방법이 없어 이게 낫다고 생각해 차라리 이게 맞다고요? 이게 낫다고 차라리 한 주 쉬고 빡세게 잡아서 다음 주 그냥 굴려버리고 돌려버리고 흠 아 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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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쿄 좀 잡... 도쿄 안 잡히네 도쿄 잡혀야 되는데 음 어 배우 부분 배우 부분 배우 부분 들어갈 일이 없지 이즈 2 뭐 모르는 친구밖에 안 나오네 유진이 조용히 있어 1위 보아 이때가 비어랑걸이었나? 아닌데 전도현 22만원이면 또 토요일이지 좋습니다 좋다고요? 응 일전 빽빽하잖아 이제 자 여기에 공연 한 번 더 합니다 더 큰 데 사네? 아직은 대회장까지는 아니고 스케줄 스케줄 이렇게 차야돼 월목토일 왜 못하잖아요 뭐가? 월목토? 수요일 하루도 잡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 상한 수원 서울이고 하나는 부산인데요 가면 되죠 갈 수 있어요? 네 맛있다 제대로 안됐네요 근데 이거 굴려보겠습니다 뭐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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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죠 제가 원하는 그림이 스케줄을 딱 이렇게 잡는 거예요 스케줄까지만 잡아줄게요 네 상에 버리면 돼요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에 있으니까 하이어엘 자 가 그리고 못하나요 뭘 못해? 오디션을 보자 오디션 보면 어차피 스케줄 나오니까 서울 소울 서울 뭐 이거 같아? 아 소구씨 필요없어요 나중에 한번 아 다 오디션으로 이 장면 해보시죠 고아 대화 좀 더 댄서 실력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? 봐봐 호감도 바로 아니 제가 다섯 개 쌓아놨는데 지금 세 개만이 이게 말이에요? 아니 일단 임지서를 쌓고 나중에 해도 돼 아 망했네 선물해야겠다 뭐 줄라고? 고아이 초콜릿 조사 의뢰 우선 때려버리고 그래 때려 이 장책 하셔야겠다 저 실력은 제가 딱 필이 왔어요 세린이한테 전화번호는 이러시잖아요 큰 거 없나요? 난 이번주 짜준걸로 만족합니다 저렇게 빡세게 불려야 돼 내 목표부터 일본 일본? 네 도쿄 어 옷 바꼈다 어? 디테일하네요 트리플 피트? 와디 아 어 옷 바꼈다 똑같아 다니고 계십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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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 그럼 공연 세종문화예관 서울은 중해상 가능해 어 내가 짠 겁니다 봐 1억 3천740만 뭐야 생각해 빨리인데 쉬잖아 뭐 이제 먹여요 먹여 빨리 먹여 먹여 먹여야 돼 대화입니다 슬슬 공부하도록 해 봐봐요 작사 공부하고 있으잖아요 아 알아서 하시고 그 뭐라고 먹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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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렇지 그 다음에 일전 스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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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제게 안 잡힌다 이거 그 상태 좀 아 그거 뭐지 아이템 모서빈 어 그거 어디서 보지 아 선물하기 위해서 봤었지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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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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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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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오렌지 주스 여기서 안파냐 1번에서 팔아 아 1번 가나 이번주에 2번째 안갖고 아니야 부산 가나 아 가잖아 어 괜히 지금 먹였다 아 좋아요 약간 들떠지는거 같지 않아? 어 봐봐요 얘 얘 지금 들떠있다가 뭐라하니까 지금 웃는거 봐봐요 하하 아니 저기 아무리 그래봤자 아무 소용없다고 일단 공연 성공시키고 하면 큰 화면으로 웃어주잖아 아이 그런거 꼭 기대하지 않네 오사카했다 항해는 불러주지도 않네 건방진 자식들 안가 서울 라디오 서울라디오는 엥간에서 잡힌다 그 다음에 공연 성공을 떠날거야 어디곳을 서울이도 안하고 그 주스 없었지 네 없었어요 오렌지 주스 없지 나옵니다 좋았어 다음 뭐야 좋겹 얘네가 어 하루 쉬는것도 마음에 안든다 좀 쉴 시간이 없으면 과연 아 그 많이 걸리지 말고 빨리 나와 이제 이제 가야돼 바빠 바빠 죽겠네 지금 이제 메인 어 지명도 올랐어요 네 계속 올려야돼 지금 배워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얘는 아니 야 나가 외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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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핑 쇼핑 오렌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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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서 이렇게 봉진이 형 정신이 올라가잖아 이것도 하나 어 아 내 월급이 필요없어요 근데 왜 저 직업이 매니저인데 월급 안 지고 용돈도 여해줄게 이거 이거 염전도에 아닙니까 그래 제가 숙식제곱만 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알아서 할게 되지 가고 싶은데 눌릴 때 가야 간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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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내가 거울로 이동하는 거야 거의 줄 뜯으러 간 거네요 아니지 스케줄 하고 아 왜냐하면 저거 냅뒀으면 도끼가 떨어졌을 것 같아 오디션 와 쟤 쟤 아 잠깐만 스케줄이 있어 한번만 더 지금 오? 이번 주 스케줄 오디션이 쉬는 날 없네 그러면 한 달 한 달 보고 스케줄 한 번 볼게 아 오디션이 두 개 있으니까 뭐 잡히겠다 아 대안아 빨리하시죠 오와 아무 의미 없다니까, 뭐 체력도 올라오는데 정신이 없는데 쉬는 시간에는 쉬는 날이 없잖아요 빨리 빨리 자라 그러고, 빨리 내일을 위해서 내일 오디션 봐야 돼 뭐야 오늘 오디션 화이트 데이 가창력 오디션 노래 중급인가? 계십쇼 초급인가요? 근데... 왜요? 우리가... 지금 일단 오디션이 서울부산이잖아 응 도쿄 공연이 조금 힘들 것 같은데? 공연해야죠! 공연을 도쿄로 잡아가지고 아이... 됩니다 해요 저 믿으세요 왜냐 이것도 잡힐 것 같아 오디션 통과니까 안 가고 있는 뭘 안 가야지 그래요? 오디션 통과된 건 엔간에서 가는 게 좋을걸? 그래요? 혹시 아무래도... 난... 난 믿는다 돈을 받을걸 그럼? 아... 돈도 받을걸? 오빠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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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수 있어 빨리 오렌지 주셔서 괜히 얽게 산 거 아니야 어 연기다 싫어요 하세요 아니 싫어요 미스 아니야 미스 아이씨 아니... 스피리트 봐 아 이거 키보드가 너무 늦었어요 왜요 맴브레인드 아니야 왜 이러는 거야 아 뭐 다 하면 되죠 아... 아... 정말... 이거 뭐지? 뭐 드라마인가? 어... 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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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라마인데? 어 이거를 좀 계속 있나요 그럼? 대결 상대 미미를 상이 필요없어 스케줄을 일단 잡고 잠깐만 이거 지금 진짜.. 야 드라마.. 3일이야 야 잠깐만 잠깐만 서로가자 바로가 하고 쉬어 도쿄 갑니다 쉬고 가자 메기고 가자 메기고 어 오케이 됐죠? 잠깐만 잠깐만 왜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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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나 하면은 그냥.. 데뷔 안 시킵니다 여행들이니까 아 여행들이니까 지금 못 먹이는거 아니에요 근데? 있다는거 확인하는거 아니에요 아 이거 안되는데 이거 쓰러지는데 아니야 야 저거 파토야 큰일났네 아 하필 월일로부터 3밀이냐 일단 해봐 일단 해봐 아 일단 해봐 뒤지던거 와이던거 아니 쉬고 서로가자 쉬고 서로가자 또 쉬어 아 아닌데 이러면 안되는데 이렇게 하면 그냥 박스에 갑시다 덕교 아 모르겠다 죽어라 구워 드라마처럼 처음이죠 네 잘하면 찾아니까 아니지 그래도 촬영이니까 떨어지지 아 비길한데 하필 월일로부터야 아 이게 3일차 때 뭘 합니다 왜 기억이.. 잘 가보아 짠 내 콘서트 망하먹고 뒤에 콘서트 아니 콘서트는 할 수 있어 콘서트는 할 수 있는데 서울 일정 다 나가셨나? 야호 야호 아 진짜 너무 잘 쓰러진다 아니 근데 이거 왜 무슨 옛날 게임이 월요일에 스킬을 새겨줘요 잠깐만 아 하나 날아갔다 그래도 드라마 다 날아갔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하트 채웠어요 하트 채웠어요 됐습니다 이제 그럼 뭐 했죠? 가역으로 올린거 아 화이트데이 아 화이트데이 화이트데이 이런거 안좋다 아 이거 그 오디션 됐던거 아 내가 선물된거 필요없어 오 많이올랐다 많이올랐는데? 역시 티비가 내가 오디션 된거 나가면 좋은거 같애 정렬합니까? 네 안내자 정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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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트데이 정렬 다 안되어보인다 하낼 아니야 해야될걸 이거 무조건 물러야갓 아 보akte이 이제 다통하는 그런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보카랑 위아랑 아이쌜 아 드라마 저 궁금하진게 저거 왜냐면 티비 이렇게 나와서 그거 되면 확 올라가 내 기억으로 인지도하고 왜요? 얘 뭐 뭐만 하면 매진이야 조금 있어서 그래 어 많이 벌었네 그래도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? 네 여기까지 오! 음료수 CF 오디션? 상관없어요 그만큼 벌었죠 1억 4천이요? 드라마 1억 4천 손질라는데 아 괜찮아 우리 중규모 그거 해놨잖아 스케줄에 이거 이해 다야? 왜냐면 쉬워가지고 잡지를 못했어요 안 잡히고 그랬었지 좋습니다 일단 오늘 아 이거 짜면은 해야 된다 이거 그래가지고 망했네요 예산 마이너스 1억 5천 되겠는데요? 아니 체력이 체력하고 정신력이 상태가 안 좋네 빠졌네요 보아님 실망입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이런 체력과 정신 상태면 저는 여기서 가수 계약 해제하는거야 이거 아무것도 안 되는거야 뭐야 아니 하룻밤도 안 셌어요 뭐 한 이틀밤 새서 찍고 이래야지 아 드라마 드라마 3일 갔다가 그건 원래 일주일씩 드라마 3일 갔다가 쓰러져 어쨌든 다음에 다음에 살려보겠습니다 아직 3월 초입니다 우리 아직 가능성 있는거죠? 3월 그쵸 그리고 제 하트가 많이 떨어지는게 너무 아파 아 필요없어요 우리 여기까지 잘해 아 상탈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